간단하게 자기소개 해 주십시오. 올해 연세랑 뭐. 72. 왼쪽. 엉치에 가려고요. 그 저 설거지할 때까지 이렇게 서 있잖아요. 그럼 엄청 아시다니까. 다리 귀가 한 번씩 나오고. 양쪽 다? 밤에 나십니까? 희술을 두 번 받았어요. 근데 처음에는 한 9개월 가더라고요. 부담이 또 한 번 했는데 6개월 밖에 안 가요. 그래갖고 약물치료를 많이 했어요. 주사를 많이 받았거든요. 지금 나쁜 말로 내가 반돌파루 사둔 것 같지 않아요? 희술을 다 버려야. 약물치료를 안 하거든요. 주사 맞을 때 뿐이고 좀 지나면 도로 그러고. 지금 허리 아픈 게 몇 년 됐어요? 모르겠죠. 내가 옛날에 실외장식 목수 일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젊은이가 좀 몰랐어요. 이게 아픈 지 한 10년 이래 됐어요. 앞으로 살 숙여 볼까요? 이 일은 아프다니까. 여기가 딱 아퍼요. 딱 아프시네. 버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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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버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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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틱니다. 아이고 자 버티기 요것도 괜찮네 아 힘 어 괜찮아요 힘 어 괜찮 이 아 지났습니까 아 버티기 아 틱이 으 붙였습니까 힘 아 1% 아 예 누릅니다 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누를 겁니다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12 어 좍 힘 어 괜찮아요 입니다 버틸게요 어 힐링 다 힘줘 볼게요 힘 조금 났다 아까 힘줄때만 비교하면 어떤거 같아요? 좀 세진거 같아 힘 얘좀 더 간다 힘줘볼게 계속 들고 계시고 힘 힘줄게요 조금났다 얘좀 잘 들어갈거 같은데 바로 계속 계속 바로 힘줘야 됩니다 힘 오 들어간다 좀 힘줄게요 힘 계속 바로 천천히 10개만 해볼게요 엉덩이 힘 주는 것만 신경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다섯 열 한번 설거지 한다고 해볼게요 약간만 여기가 아까 10만큼 아팠으면 지금 몇? 이건 지금 한 3,4?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한 거는 근육기능검사입니다 허리나 골반 주변에 근육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네요 뒤쪽에 보면은 엉덩이랑 허리가 다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였어요 지금 불편하신 자세가 허리를 약간 숙일 때 그때 엉덩이 쪽으로 불편한데 엄청 아팠어요 일단은 상태가 신경통은 아니고요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협착증 좌골신경통에 준하여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왜 그렇겠냐 병원에서는 근육은 안 보자 그냥 허리만 봅니다 지금 아버님이 가서 엉치가 아프다 했는데 엉치 검사하던가요? 그러니까 엉치가 아파도 엉치를 안 보고 무조건 허리만 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뒤에서 근육이 잘 잡아 줘야 되는데 못 잡아 주니까 특정 근육이 무리가 간다든지 허리에 무리가 간다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반복되니까 이 정도로 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아리 지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엉덩이부터 힘을 잡고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 힘을 못 주는 분들이 대부분 종아리가 잘 뭉치고 딱딱해지고 더 심하면은 밤에 쥐까지 납니다 이 엉치가 아픈 거든 종아리가 아픈 거든 원인 자체는 지금 이 엉덩이랑 허리 쪽에 근육이 힘을 영 못 쓰는 상태 제가 지금 침을 놓지도 않았고 약을 쓰지도 않았고 주사도 안 났죠 근데 아까 서서 불편한 동작 했을 때 10에서 3, 4초가 확 줄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고장난 근육을 제대로 힘을 쓰게 만들어 줘도 내가 물에 가는 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기계로 치면은 복잡한 기계들이 여러 개 부품이 있잖아요 만약에 10개 부품이 타타타타타타 움직이면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버님 한 6개가 고장난 거야 4개로만 내 몸을 억지로 쓰는 게 잘 못 썼던 6개만 잘 움직이게 만들어 줘도 내 통증이 훨씬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를 치료하는 방향을 하더라도 약물 주사가 아니라 내가 못 썼던 근육을 쓸 수 있게 좀 후려 넣은 거지 후려 넣은 거지 아까 누르고 했을 때 힘 들어가고 왔다는 걸 알으니까 뭘 알겠고 응 안 From From By To Come To не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